마술사 최현우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오라클 피부과인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피부과죠. 제가 요즘에 공연이 워낙 많아서 화장도 많이 하고, 거칠어지고 이게 좀 피부가 마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방법이 없나 고민하는 찰나에 친구의 소개로 제가 이곳에 왔는데 관리도 받고, 마술처럼 뾰로롱 하고 좋아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라클 피부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마법 같은 그런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라클 피부과 파이팅! 귀 화ğ살이 근데 이것은 콩나물에서 아우 이